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수수의 뜻과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수 부분을 배울 때 많은 학생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5개의 보기 중에서 옳은 걸 하나를 찾을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아이가 오아이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학생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i라고 하는 복수수는 대소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크다, 작다가 없어요. 크다도 없고 작다도 없습니다. 이 i는 허수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요. 크기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꼭 잘 기억하세요. 2번 보면은 마이너스 7i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치 음수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i는 뭘 할 수 없다?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2번은 잘못됐고요. 3번, 루트 11은 복수수다. 얘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복수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고 허수가 합해져서 복수수인 거예요. 이 복수수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반 나눠서 얘가 실수고 얘가 허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하고 허수를 합해서 복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11도 지금 복수수 안에 들어가 있죠? 실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꼭 i만 복수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도 합해서 복수수를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4번 볼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i의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4, 허수 부분 1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수수를 표현할 때 a 플러스 b 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꼭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에 a하고 b가 실수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합니다. a하고 b는 실수가 아니면 복수수, 그러니까 허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b는 실수다라고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수 부분은 1이 아니라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문제 풀 때 a, b는 실수다라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x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3는 어때요? 이게 바로 복수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허수의 개념이죠.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 원래는 없다고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그런데 이 허수 i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i하고 i 둘 다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i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허수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었어야겠죠? x는 마이너스 i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잘못됐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